ESV는 영상처리 및 위치인식 기반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카, 스마트홈, 드론 등을 개발 제조하는 인베드 시스템 솔루션 전문기업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ESV 프라이드 앤 블랙 에디션은 ESV가 가지고 있는 인베드 기술을 활용하여 신규 개발된 IoT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PCB와 기구를 일치화 설계하여 강력한 내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지원하여 안드로이드 OS, iOS 등을 대응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손쉬운 기체 조작이 가능한 입문용 기체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ESV 프라이드림 F1 블랙 에디션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해외 딜러들에게 ESV의 기술들을 선보이고 프라이드림 F1 블랙 에디션을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교도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ESV는 영상 처리 및 인베드 시스템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홈 IoT 디바이스, 드론 등을 드론 등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IoT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습니다.